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3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C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설치하셨던 커마리 1급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하시고 모의고사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자전거 매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자전거명, 회사명, 입구일자, 단가, 수량, 매출액 순서로 가져옵니다. 이익금까지. 자전거명, 회사명, 입구일자,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입구일자를 선택하신 다음 2020년 10월 1일 이전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2020년 10월 1일이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이면서 매출액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그럼 크거나 같다. 10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음 눌러서 첫번째 기준을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둘째 기준을 이익금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른 다음 마침을 눌러서 저희는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범위로 변환하시고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왔고요.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매출액 조건 확인해 보신 다음 데이터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고구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구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A26셀에다가 입력하실 거고요.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최소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라지와 스몰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뭐뭐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의 행을 다르게 하셔서 최대, 최소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매출액이 는 들어가서요. H, E셀에 있는 매출액이 첫 번째로 큰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 E셀에 값이 같습니까? 그 다음 라지함수를 통해서 범위는 H, E셀부터 H24 영역의 데이터만큼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큰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면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라지함수를 통해서 매출액에서 가장 첫 번째로 큰 값 하나를 구했어요. 그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게 첫 번째로 큰 값, 최대 값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뭐뭐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하시고요. 다시 한 번 H, E셀의 값이 스몰과 같습니까? 스몰함수 입력하시고요. H2부터 H24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1이라고 넣습니다. 첫 번째 작은 값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사명, 자전거명, 매출액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필드명을 범위정화 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미리 작성한 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세 개의 데이터의 필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과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의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A2부터 J24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이익률을 20%를 초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하거나 5알 함수가 필요하네요. 는 하시고 5알 가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익률이 있는 I2세를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 I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이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 주시고요. 그 값이 20%를 초과한 다음 크다 20% 또는 0.2 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익금 J2세를 선택하되 J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행 위치에 있는 달러만 지워 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의 만족 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가로 닫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이익금의 20%를 초과하거나 20%는 해당이 안 되죠. 21%부터 들어가는 거죠. 20%보다 커야 되니까 초과하거나 20%가 안 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익금이 5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시트 보호랑 통화 문서 보호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J2부터 J24 영역에는 곱하기를 통한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가시면 잠금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잠긴 셀을 선택하거나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것은 호용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통화 문서 보호를 위해서 통화 문서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삽입, 삭제, 이동, 이름받고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1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앞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는 오른쪽에 1번에 있는 단가표를 참조할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브이루커 밤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자전거 명을 가지고 그 다음 오른쪽에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바로 범위를 지정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은 다음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10러비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이익금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매출 일자가 4월 이전에 해당한 데이터 IF 는 하시고요. IF 만약에 월을,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합니다. 판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했는데 그 값이 4월 이전이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 4가 되겠죠. 4월 이전, 1월, 2월, 3월, 4월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매출액의 곱하기 20%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의 곱하기 30%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익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러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J16셀에다가 6월과 7월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6월과 7월 두 개에 대한 수량의 평균입니다. J1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를 통해서 조건을 줄 건데 또 하나 MONTH를 통해서 월을 추출합니다. 판매일자에 가서 판매일자 D23부터 D28까지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값이, 뭐를 추출한 값이? 6월달과 같습니까? 6월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보통은 곱하기 연산은 AND 역할을 하는데 6월이면서 7월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6 또는 7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OR 연산자로 가로 열고 MONTH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판매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합니다. 그 값이 7하고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6월 또는 7월에 해당한다면 신표 저희는 수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의 데이터를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6월과 7월에 해당한 수량의 평균은 30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자전거 명과 회사 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는 겁니다. 커서를 K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위해서 가로를 열었고요. 그 다음 회사 명이 입력된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영역의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스파크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 J23, J24, J25, J26 J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고정해 주시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고요. 그 다음 회사 명이 입력된 C3부터 C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삼천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삼천리와 그 다음 코렉스 참 좋은 레저는 K21, L21, M21, 21행에 있습니다. F4 누른 다음 다시 한번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복사하시고요.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public function fnb고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셔서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수량인데 수량이 30 이상이면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30 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nb고에다가 우리는 단체 구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3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30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 이즈 5보다 작습니까? 5 미만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fnb고는 개인 구매라고 입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케이스 엘스 fnb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and select를 통해서 셀렉트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클릭하시고 fnb고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수량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고에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G3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하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저희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판매 일자는 보고서 필터니까 두 칸 아래에 4행이 되겠죠. I4가 시작 위치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됩니다. I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판매 일자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하시고요. 자전거 수 그 다음 단가 이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수는 자전거 명을 드래그 하셔서 이름을 바꾸실 거고요. 갑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가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익금도 드래그 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출액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 데이터에서 하나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0부터 시작해서 600만원인가요? 동그라미 6개 입력하시고요. 단위는 100단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와 이익금에 대해서는 갓필드 설정 그래서 합계 단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같은 방법으로 학계 이익금에서도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자전거명 개수 자전거명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전거 수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개수 자전거명을 자전거 수라고 이름을 수정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완성된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자전거 서식이라는 보고 도구가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구요. 없으시다면 기타 명령에 가셔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ㅁ, ㅂ, ㅅ ㅈ, ㅈ ㅈ이죠. ㅇ 다음까지 내려가서 자동 서식을 찾으신 다음 추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추가되셨으면 자동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1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새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D16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썸 프로덕트 함수 이용하셔서요. 총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D3부터 D15까지 심표 그 다음에 단가 C3부터 C1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값을 다 구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첫 번째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구요. 위치가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있습니다.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그 다음 도형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하신 다음 글꼴에 대해서 굴림체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굴림의 14 글꼴은 굴림의 14 선택하시구요. 또 하나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글꼴을 입력하시고 경계라인을 선택하셔가구요. 전체 기체를 선택작업을 하셔야 되구요.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는 글꼴 안 바뀝니다. 경계라인의 바깥쪽 선을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의 14 선택하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총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구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한번 지워보고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기타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방문객수의 계열을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계열의 꺾은 서명을 선택하시구요. 키보드 딜레이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합니다. 다음 유료 내 국민 방문객수라는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구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번째 차트 서식작업 살펴보셨구요. 두번째 보조 세로축에 대한 눈금이 채소값과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채소값에다가 채소값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주단위에 가서요. 현재 5만인데 10만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범내 서식은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범내가 현재 그림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범내 표시 클릭하시구요. 네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 지역별 방문객 보고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굵게는 되어 있으실 거고요. 네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설식 작업하셨고 다음 다섯번째 전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치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실제 꺾은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서 체육이 없음 한번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 다섯가지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자전거 구입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 하시고요. 자전거 구입 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자전거 판매 관리라고 입력 하시고요. 판매 관리를 보여주세요 라고 좀 쇼라고 입력 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자전거 매장 관리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보기 가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고 이니셜라이즈 클릭 합니다. 그 다음 CNB 자전거 자전거 명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 첫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 문제부터 할까요? 세 번째 폼을 종료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노우드 미 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작업하시고요. 두 번째 등록 버튼입니다. 현재 창을 잠깐 닫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 다음에 기준셀을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위쪽에 연결되지 안거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을 하면 사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전거 구입 디버그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자전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자전거를 써야 되는데 자전거 이렇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전거 구입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오타가 있어서 아까 오류가 났던 거고요. 자전거 판매 관리에서 해사명 직접 입력하시고요. 자전거명 하나 선택하시고 판매 입력하고 구분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해사명은 두 번째 있는 B열에 자전거명 은 C열에 판매역은 네 번째 그 다음에 구분은 다섯 번째 할인액은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IF 구문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셀을 다시 한번 잡으면 B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 개수는 하나 플러스 3이 필요하다 2행의 두 번째 열이 자전거명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우리는 자전거 판매 관리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할 행위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를 하나 만들 거고요. 렌즈 렌즈 아까 기준셀이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위 개수를 카운트해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도해서 플러스 3을 합니다. 셀즈 I,2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 텍스트 해사명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셀즈 I,3 에다가는 3은 자전거명을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CNB 자전거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액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판매액을 입력하시고요. 값 숫자 값을 밸류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는 사용자가 일반을 선택을 하면 판매액이 할인율이 3% 할인이 되고요. OP 09 를 선택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라고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OP 일반을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는 것은 값이 True라면 우리는 Sales I,5 에다가 표시할 값은 일반입니다. 표시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할인율을 입력하는데 할인율은 3%를 판매액의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력받은 Sales I,4 에다가 곱하기 0.03 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OP 일반 아니면 공동구매 였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걸 다시 복사 Ctrl C, Ctrl V에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공동구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할인은 10% 라고 하겠습니다. 0.1로 수정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이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른쪽 창 한번 닫으시고요. 자전거 구입에 가서 회사명 입력하시고요. 임의로 데이터 하나를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명 선택하시고 판매액 입력해 보시고요. 일반인지 공동구매인지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판매액 그 다음에 구분 할인액 판매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인했습니다. 할인액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창이 닫히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각각의 배점이 5점이고요.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자신 있는 건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어려운 문제 하나씩 하나씩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3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C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설치하셨던 커마릴급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하시고 모의고사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자전거 매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자전거명 그 다음 회사명 그 다음 입구일자 단가 그 다음 수량 매출액 순서로 가져옵니다. 이 입금까지 자전거명 회사명 입구일자 단가 수량 매출액 이 입금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입구일자를 선택하신 다음 2020년 10월 1일 이전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2010년 10월 아 2020년이네요. 2020년 그 다음에 10월 1일 이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이면서 매출액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이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00만원 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음 눌러서 첫 번째 기준을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둘째 기준을 이익금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다음 누른 다음 마침을 눌러서 저희는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범위로 변환하시고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왔고요.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매출액 조건 확인해 보신 다음 데이터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고구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구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A26셀에 입력하실 거고요. 매출액이 최대 이거나 최소 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라지와 스몰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의 행을 다르게 하셔서 최대 최소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하기 첫번째 매출액이 는 들어가서요. H 2셀에 있는 매출액이 첫번째로 큰값 보다 큰값 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 2셀의 값이 같습니까? 그 다음 라지 함수를 통해서 범위는 H 2셀부터 H 24 영역의 데이터만큼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시고요. 첫번째로 큰값 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죠. 라지 함수를 통해서 매출액에서 가장 첫번째로 큰값 하나를 구했어요. 그 값 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게 첫번째로 큰값 최대값 에 해당한 데이터 고요. 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하시고요. 다시한번 H 2셀의 값이 스몰 과 같습니까? 스몰 함수 입력하시고요. H2 부터 H24 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1 이라고 넣습니다. 첫번째 작은값 하고 같습니까? 가장 큰값 가장 작은값 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해사명 자전거명 매출액만 가조라고 했습니다. 3개의 필드명을 범위정화 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제24 영역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조건은 미리 작성한 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3개의 데이터의 필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필터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의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A2부터 J24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이익률을 20%를 초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하거나 5알 함수가 필요하네요. 는하시고 5알 가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익률이 있는 I2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 I열 에 있지만 행의 밑은 달라질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 주시고요. 그 값이 20%를 초과한 다음 크다 20% 또는 0.2 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익금 J2셀을 선택하되 J2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행 밑에 있는 달러만 지워 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의 만족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가로 닫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이익금의 20%를 초과하거나 20%는 해당이 안 되죠. 21%부터 들어가는 거죠. 20%보다 커야 되니까 초과하거나 20%가 안 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익금이 5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시트 보호랑 통화문서 보호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J2부터 J24 영역에는 곱하기를 통한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가시면 잠금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잠긴 셀을 선택하거나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것은 호용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통합문서 보호를 위해서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삽입, 삭제, 이동, 이름받고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1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앞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는 오른쪽에 1번에 있는 단가표를 참조할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ER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자전거명을 가지고 그 다음 오른쪽에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바로 범위를 지정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은 다음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열 너비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이익금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매출일자가 4월 이전에 해당한 데이터 if 는 하시고요. if 만약에 월을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합니다. 판매일자에서 월을 추출했는데 그 값이 4월 이전이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 4가 되겠죠. 4월 이전 1월 2월 3월 4월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매출액의 곱하기 20%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의 곱하기 30%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익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J16셀에다가 6월과 7월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6월과 7월 두 개에 대한 수량의 평균입니다. J1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를 통해서 조건을 줄 건데 또 하나 month를 통해서 월을 추출합니다. 판매일자에 가서 판매일자 D3부터 D28까지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값이, 월을 추출한 값이 6월달과 같습니까? 6월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보통은 곱하기 연산은 end 역할을 하는데 6월이면서 7월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6 또는 7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5월 연산자로 가로 열고 month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판매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합니다. 그 값이 7하고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6월 또는 7월에 해당한다면 신표 저희는 수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의 데이터를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6월과 7월에 해당한 수량의 평균은 30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자전거명과 회사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는 겁니다. 커서를 K22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위해서 가로를 열었고요. 그 다음 회사명에 입력된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영역의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스파크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 J23, J24, J25, J26 J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고정해 주시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고요. 그 다음 회사명이 입력된 C3부터 C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삼천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삼천리와 그 다음 코렉스 참 좋은 레저는 K21, L21, M21, M21 밀행에 있습니다. F4 누른 다음 다시 한번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복사하시고요.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퍼블릭 펑션 FN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셔서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수량인데 수량이 30 이상이면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3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N 비고에다가 우리는 단체 구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3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30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 이즈 5보다 작습니까? 5 미만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FN 비고는 개인 구매라고 입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케이스 엘스 FN 비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AND 셀렉트를 통해서 셀렉트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클릭하시고 FN 비고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수량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고에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G3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하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저희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판매 일자는 보고서 필터니까 두 칸 아래에 4행이 되겠죠. I4가 시작 위치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됩니다. I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판매 일자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하시고요. 자전거 수 그 다음 단가 이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수는 자전거 명을 드래그 하셔서 이름을 바꾸실 거고요. 갑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가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익금도 드래그 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출액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 데이터에서 하나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0부터 시작해서 600만원인가요? 동그라미 6개 입력하시고요. 단위는 100단위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와 이익금에 대해서는 갓필드 설정 합계 단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같은 방법으로 학계의 이익금에서도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자전거명 개수 자전거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전거 수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개수 자전거명을 자전거 수라고 이름을 수정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완성된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자동 서식이라는 도구가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구요. 없으시다면 기타 명령에 가셔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죠. 이응 다음까지 내려가서 자동 서식을 찾으신 다음 추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추가되셨으면 자동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1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